자, 자민이 통문장. 자,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자, 시작합시다. 네. 알겠습니다. 2몇 수입을 받아서 2몇 수입을 받아서 4몇 수입을 받아서 We usually throw it away.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뭐라 그래요? 접속사.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? 그 한 문장에 누가다가 두 개가 생겨요. 그러면 누가다가 엔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단 말이에요. 여기 누가다는 어딨어요? We sometimes find. We sometimes find. 여기는? We usually throw. We usually throw. We throw.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? 하다시도. 여기는? 하다시도. 됐습니까? 예. 버리다. throw. away. throw. 그냥 던지다고요. 버리다. away. throw away. eat은 뭐 다시 왔어요? eat. 오래되는 유식. old food. 아 앞에 나왔고. the old food. 왜 이게 붙어있어야 되나요? 앞에 한 번 나왔으니까.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. old food. 안 남기려봤자. eat. 그래서. the old food가. it is. it is. we usually. throw it away. 마찬가지로. in our refrigerator. 여섯 가지 질문 중에. 어디. 그 다음에. 이 녀석을 보고. 이 녀석을 보고. 뭐라고 해요? 어. 뭐였지? 아. 빈고 부사. 그렇습니까? 예. 부사를. 무슨 시라고. 그동안 했죠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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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고 부사를. 붕사를. 그동안. 무슨 시라고. 그랬죠? 하다시. 아. 붕사를 하다시라고 했어요? 어. 붕사인데. 그렇죠. 붕사가 하다시라고. 부사? 붕사는 무슨 시가 붕사였습니까? 아. 어찌? 어찌. 어찌. 어찌 발견한다? 어. 때때로. 어찌 버린다? 보통. 어찌 씨는.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. 아. 네. 네 가지? 뭐뭐뭐. 웬웨어. 아. 웬웨어. 하와이. 웬웨어. 하와이. 하는 일은 몇 가지? 세 가지. 뭐? 어찌하다. 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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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. 지금은. 세 가지 일 중에서 뭐 해요? 어찌하다. 어찌 발견한다. 가끔 발견한다. 어찌 버린다. 보통 버린다. 오케이. 계속해서. 하와이. 어찌 뒤따가. 어찌. likewise. 어이야. 어찌. 쬬ǫ어. 쳐 extraordin Congress. ilk 긁을 봉 번째 소 erreicht는. 이 식 latch however. 그게 Cantonese 사람이야. 그게yty 뭐라 그러고? 네 throw의 뜻은? throw 던지다 네 3단 변신 모든 하자씨는 3단 변신한다 그랬죠? 3단 변신? 3단 변신? 3단 변신 불규칙 동사잖아 외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어 머리 봤어 쓰러 네 쓰루 나 할 수 있나요? 쓰러 쓰러 쓰루 쓰러 왜 없어요 안 외웠어요? 그 뭐지 몇 개 한 약 90 몇 개 중에서요 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머리에 다 안 들어가요 예 그렇죠 한꺼번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왜? 저 오늘 할 수 있어요? 예? 저 오늘 할 수 있어요 하긴 하긴 그래서 우리는 부위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스마트 리피셜 레이더스 위에 스마트 리피셜 레이더스 뭔가 다른데? 스마트 리프리저레이러스 네, 어디가 틀렸게 바뀌었나요? 스마트... 네 아... 스마트 리프리저레이러스 있을 것이 네 알겠습니까? 어디가 틀렸는지? 문장을 하든지 꽂히든지 문장에 있는 문장에 있는 문장을 보여줄게요 이게... 보여요? 우리... 뭐... 어... 뭐... 뭐... 뭔가 틀렸냐...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? 틀렸는데 이게 재훈상 맞죠? 예? 몰라요 아 재훈상 거 맞는데 대통 생길링 거들 여기다 대통 맞네요 가지 거시다 다음 문장 하든지 고시든지 이 어 다음에 다 외우고 가면 안 돼요 아 아 아 아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밀크 스마트 리프리젤레이러가 뭐예요? 큰일 났네 네, 큰일 났네요 왜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? 아니, 솔직히 이거 솔직히 뭐? 솔직하게 이거 아이슬리 여보세요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